자 증시셨던 맨 박지영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지영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웃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으니까 힘 빠지더라도 열심히 해야죠. 하루 빠졌다고 또 이렇게 기운 빠지고 하루 올랐다고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닌 거죠 이게 그러면 큰일 나요. 조울증 걸립니다. 시장에서 아 맞습니다. 병 걸려요. 네. 시장은 늘 우리를 조롱하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 조롱에 당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시장을 조롱하느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멋있네요. 난 조롱당했어요. 오늘. 오늘 얼마나 빠졌습니까 네. 일단 오늘 출발은 나쁘지 않았는데요. 출발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지면서 오늘 코스피는 3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33포인트요. 네. 33포인트 하락해서 2208포인트. 2200선을 이제 뭐 겨우겨우 좀 지켜냈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9포인트가 하락해서 682포인트. 양 시장 모두 다 한 1.4%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어제 미국은 워싱턴 벌스데이라고 해서 하루 휘장이었는데 금요일 날 별 이슈가 없이 그냥 소폭 약세로 출발했는데 장중에 악재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 좀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잠깐 좀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도 시작할 때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괜찮았어요. 오전에 잠깐 좋았다가 10시를 기준으로 갑자기 쭉쭉 빠지더니 마지막까지 이렇게 등락을 오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인 것 같고 코스닥도 보니까 지금 여기는 뭐 오전 10시까지는 날랐네요 거의. 네. 거의 보압까지 갔었고 한데 이제 시장장 중에 악재들이 좀 터져나왔어요. 첫 번째 영향을 준 거는 이제 미국의 반도체 화웨이의 반도체 장비 규제 그러니까 화웨를 규제하겠다라고 해서요. 화웨이의 반도체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를 이용할 경우에 신고해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장비 제조업체 거를 이용해서 반도체를 만든 그 반도체는 화웨이에 그냥 줄 수 없다. 허가를 받은 다음에 제공을 해라. 누가 시킨 거예요? 미국 상무부에서. 미국 상무부에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또다시 화웨이 제재가 시작된 거다. 미국의 우리가 반도체를 납품하더라도 5G 장비를 만드는데 반도체 없이 장비를 못 만들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장비 없이 반도체를 만들긴 어렵습니다. 아무리 삼성전자 tsmc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들 공장에 들어가는 장비들은 미국산 장비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어플라이드 머틀리어지라든지 랩리서치 이런 쪽들도 한국에 얼마 전에 공장 연구소도 짓는다라고 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은 업체들 미국에 많거든요.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 못하게 되는 거죠. 미국의 허가 없이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또 한 번 미중 무역전쟁 여기에 악몽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반도체 업체들이 굉장히 시달렸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반적으로 두 종목 다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2.7% 하락했으니까 지수 1.4% 빠졌는데 삼성전자가 거의 3% 가까이 하락했으면 거의 그거네. 그렇죠. 시장 이것 때문에 망가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악재가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장중에 애플이 2분기 실적은 안 좋을 거다라고 공개를 하면서 미국 시장이 안 열렸는데 지금 낯삭 선물이 급락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거 애플이 발표를 한 거에? 네. 애플이 이제 애플은 9월 결산 법인이어서 1 2 3월이 2분기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1 2 3월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중국 내 공장 가동이 좀 어렵다. 지금 중국이 제조업이 그러니까 애플은 캘리포니아에서 디자인만 할 뿐이지 만드는 거 이제 중국 대만의 폭스컨 이런 데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의 공장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만들기도 어렵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 지금 이동도 어렵고 한데 스마트폰이 잘 팔리겠느냐. 그러면서 판매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이다. 판매에 대한 부진도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 팔리는 약이 더 많거든요. 북미에서 팔리는 것보다. 아이폰 같은 게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서 안 팔리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판매도 좀 어려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 이제 걱정을 하면서 2분기 애플이 2분기 매출이나 이익 가이던스를 굉장히 폭넓게 잡았어요. 영향이 있으면 좀 더 안 좋을 것 같고 영향이 없으면 한 이 정도 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것 자체도 지금 맞추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넓게 범위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낮아질 수도 충분히 있다. 네. 매출을 이번에는 전년 동기 대비 9에서 15% 증가한 630억 달러에서 670억 달러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생산이라든지 판매가 좀 부진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이너스까지 갑니까? 네. 이게 두 번째거든요. 역성장을 하는 게. 작년에. 작년에 무역전쟁 한창일 때 역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번 했었고 이번에 또 두 번째로 매출 목표를 좀 낮게 잡아서 지금 미국 시장은 그 영향 때문에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역사상 이제 쏠림 현상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역사상 전체 시가총액에서 5%를 한 종목이 넘은 적이 별로 없었어요.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엑스모빌 이런 종목들이 시가총액 1위를 하면서 전체 5%를 잠깐 넘었다가 이제 하락한 경험이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두 종목이나 지금 5%를 넘어있거든요. 전체 시총액? 네. 전체 시총액. 여기다가 아마존까지 하면 지금 한 14% 정도 되니까 세 종목이.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쏠림 현상이 강하다는 건 주가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인데 여기 상황에서 우리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발표를 했으니 그런데 이건 다 지난주쯤에 충분히 예상할 만한 내용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애플 입에서 직접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반응을 한 거군요. 네. 고평가에 대한 논란도 지금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뭐 규제들도 굉장히 좀 이제 미국 내에서도 독점 단독점법 이것 때문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쪽 이제 조사가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너희 소규모 m&a도 다 보고해라. 천억 미만짜리는 보고 안 해도 됐었는데 이번에 다 보고해라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디지털세. 이런 지금 애플이나 이런 쪽은 공장 짓고 이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조세 회피 지역 이런 데 이제 막 이렇게 회사를 지어가지고 유럽에서 세금 안 내니까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 지금 3%씩 이제 디지털세 내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반독점 유럽에서는 뭐 디지털세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좀 위스크 요인들이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실적까지 지금 건드려버리니까 미국 증시가 오늘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꽤 이제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악재에도 크게 반응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네네. 자 일단 뭐 그런 이유 등으로 오늘 주식시장이 좀 많이 빠진 것 같고요. 외국인 뭐 기관 다 팔았죠. 우리 개인들만 좀 산 것 같은데. 네. 오늘 외국인이 3천억 팔았고요. 기관이 5천2백억 팔았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더 심한데요. 코스닥에서는 1,200억 외국인이 팔았고 기관이 1,300억. 시총 비중으로 보면 꽤 6배 7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거의 뭐 큰 차이 없이 팔았으니까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 기관 동반 꽤 큰 폭으로 매도를 했고 제가 이럴 때 들이 막 그렇거든요. 개인이 매수를 했다라기보다는 매수 사졌다. 오늘은 그런 장이었던 것 같아요. 장이 한 번 밀리고 좀 버티다가 시간 지나고 또 밀리고 이렇게 계속 팍팍팍 밀리다 보니까 개인들이 좀 주식이 많이 사진 그런 날이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게 설마 체결될까 그랬는데 어이구 체결되버리네. 이럴 때는 뭐 살까요? 뭐 사면 좋습니까? 아니면 안 사거나 파는 게 더 낫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길게 본다면 사고 싶었었던 종목들을 살 기회다? 그렇죠. 저는 계속 이제 제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말씀드리는데 많이 빠진 종목은 사라는 말씀을 안 드려요. 왜요? 많이 빠진 종목은 다 이유가 있어요. 안 좋으니까. 오히려 이럴 때 덜 빠진 종목을 사는 게 그리고 주가가 높은데 거기서 조금 조정받은 종목들. 삼성전자 살 기회다. SK하이니스 살 기회다. 그렇게 봐야죠. 뭐 이게 사실 다 같이 죽는 그런 시나리오로 가지 않는 이상 중국도 이제 정상화될 거고 곧. 그래서 이제 쇼핑 장바구니에 있던 거 좀 담을 수 있으면 담는 기회가 저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본 종목 가운데 비싸서 못 샀던 거 그런 것들은 한 번 다시 살 만한 찬스가 된 것 같다. 현대차는 또 휴업했습니까? 이게 휴업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강제적으로 휴업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와이어링 하니스라는 부품이 없어서 이번 달 4일부터 순차적으로 공장을 문을 닫았었는데 전선 뭉치. 그렇죠. 그런데 주말 동안 중국 공장이 열면서 다시 수급이 됐다고 해서 지인들로 갖고 왔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는데 그렇는데 이게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가봐요. 그래서 다시 공장 문을 닫는다. 지금 이 와이어링 하니스라는 부품이 아주 기술력을 요하지는 않는 부품이에요. 그런데 노동집약적인 부품입니다. 지금 중국에 현대차에서 납품하는 업체들이 40개가 있는데 이 중에 38개가 가동을 하고 있긴 합니다. 가동이 되고 있긴 한데 아쉽게도 가동률이 60%뿐이 안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직원들이 출근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한 60% 정도만 나와서 만들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부품이라서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렇게 지금 현대차의 울산 공장도 가동률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럴 바에는 쉬자라고 해서 지금 울산 1공장부터 가동을 중단하기 시작을 했고요. 사실 울산 공장이 17일부터 전체 풀 가동한 게 17일이었거든요. 순차적으로 11일부터 가동을 하기 시작해서 17일 날 풀 가동이 됐는데 풀 가동한 지 하루 만에 다시 휴업을 하게 됐는데 이게 앞서 애플이 걱정하던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애플도 지금 부품 공급 이런 것들이 아이폰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차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수급이 아직까지 정상화되지는 않는 것 같고 이번 주부터 이제 가동률을 봐야 된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증권가에서는.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연기된 춘절이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률이 얼마나 올라오는지를 봐야 되는 시점이 이번 주인데 그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1분기 실적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와이어링 하니스라는 게 아마 이렇게 생긴 모양입니다. 저도 뭐 차를 뜯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전선 다발들이 여러 개가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 이런 형태로 아마 생겼던 모양이에요. 이걸 일일이 이제 사람들이 다 묶어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그런 제품이라는 거죠. 이런 등의 이유로 오늘 지식시장은 대체로 좀 안 좋았습니다만 어떻게 내일은 좀 더 하락세가 좀 이어질까요 그러면 일단 오늘 미국 정시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실적도 걱정이 되지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정책적인 영향도 있거든요. 이제 코로나19가 나왔으니까 부양책이 나올 거야. 어제 이제 시장이 좀 강세를 보였던 것 특히 중국 시장이 올랐던 것은 이제 중국 인민은행이 이제 중기 유동성 lmf 금리를 10pp 낮췄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양책이 나올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지금 양회가 양회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의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회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연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오늘 전인대에서 전인대 상무위에서 전인대 연기 여부를 결정하는 초안을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그런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이게 소문만 무성했었는데 실제로 연기 가능성이 공식화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오늘 홍콩 시장도 많이 하락을 했고 중국 시장도 많이 흔들렸거든요. 만약에 정책적으로 좀 개선이 된다. 그래도 또 이게 제조비 좀 문제가 되더라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고 야금 바짝하고 해서 당길 수 있으면 그나마 충격이 좀 덜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정책적으로 좀 어렵고 이거 자꾸 딜레이 되고 중국 제조 가동률 그렇게 빨리 못 올라오고 하면 생각보다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증시도 봐야 될 것 같고 미국 선물은 계속 좀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지금 낯삭 선물이 0.9% 정도 하락하고 있거든요. 더 떨어지진 않고 있어요. 낯삭 선물이 지금 마이너스 0.9% s&p 선물은 마이너스 0.5% 아마 하락해서 출발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장 좀 보고 그러면 오늘 또 잘 내일 장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재현 차장님은 헤어를 직접 손으로 만지세요? 네. 제가 아침에 열심히.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 2분 30초 정도? 그 정도면 됩니까? 네. 저도 2분 30초만 투자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그렇게 못생기게 할 일은 없잖아요. 약간 얼굴을 눌러주는 의미에서. 아니요. 얼굴이 잘생겼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줘야 된다. 센스 있으시네. 그런 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을지 몰라도 제가 이도한 바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머리를 좀 아침마다 좀 만질까 한번 이제 고민을 해서. 가끔 방송 출연하실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메이크업하고 헤어 하시잖아요. 그때 보시면 깜짝깜짝 놀래요. 그렇습니까? 괜찮습니까? 대단하다. 자 우리 박재현 차장님. 잘했죠? 저한테 자꾸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청취자들 시청자들한테 칭찬을 받으셔야죠. 이렇게라도 좀 한번 웃고 가야지. 안 그러면 우울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우울해질 때마다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 리프레시하면서 기분 좋은 상태로 또 잠자리에 들고 친구 만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벤키스 이영업부의 박재현 차장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